강 건너편에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짐실은 소바리도 몰고 가고 더 멀리서는 밭칸을 하고 애나 애나 하고 보자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 철로길에는 기다란 짐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숭이는 정선과 말없이 앉아서 강물을 들여다보았다. 기쁨에 찬 봄의 강물은 소리 없이 흘렀다. 청춘이 흐르는 것이다. 인생이 흐르는 것이다. 살구꽃 한 송이가 떠내려온다. 찬 고기들이 먹을 것인 줄 알고 모여들어서 꽃을 물어 끌어다가 놓아버린다. 꽃은 물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봄 소식을 전하는 체전부 모양으로 고기들이 붙들면 붙들리고 놓으면 떠내려간다. 숭과 정선의 눈은 그 꽃송이를 따라서 흘러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의 맘만은 꽃송이를 따라서 한가하게 흐르지를 못하였다. 정선의 배 속에서는 운명의 어린아이가 펄떡거렸다. 내가 왜 살아났어? 하고 정선은 남편을 돌아보았다. 왜 또 그런 소리를 하오? 하고 숨은 정선의 눈물 고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난 죽고만 싶어요. 내가 살면 무엇하오? 앞에 닥치는 것이 불행만이지. 당신에게는 귀찮은 짐만 되고 지금이라도 죽고만 싶어. 하고 정선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왜 그러오? 여기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지. 봄이 오면 봄 재미. 여름이 오면 여름 재미. 그리고 당신 몸이나 추서면 무엇이든지 당신 하고 싶은 것이나 하구려.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부인 애들을 가르치든지 또 음악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무엇이든지 당신 하고 싶은 것을 하구려. 그러노라면 또 재미가 붙지 않소?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지. 당신 할 일이. 하고 숨은 아내의 마음을 누기려는 듯이 빙글에 웃었다. 무슨 일? 하고 정선은 코를 풀면서 물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하고 숨은 정선의 낯에 덮인 머리카락을 끌어올려주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오? 하고 정선은 늦게 울었다.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당신밖에 나를 사랑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지. 이 하늘 아래는. 내가 이렇게 다리 하나 없는 병신이라도? 다리 하나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요?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당신이 나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소? 원래 당신이 너무 미인이거든. 내게는 과분한 미인이거든. 이제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당신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소? 그러니까 나는 만족이요. 정선은 더욱 울었다. 숭의 말은 정선에게 우연을 주는 이보다는 도리어 고통을 주었다. 왜? 정선이가 숭에 대하여 미안한 것은 다리 하나 없는 것보다도 세상에 대하여 숭을 망신시킨 것이었다. 그보다도 뱃속에 있는 값진의 시였다. 그보다도 남편 아닌 사내의 시를 배에 담게 한 제 맘이었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남편 앞에 자백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안다 하더라도 아니 남편이 미리 알고 있을 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자백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앞에서 그 말을 자백하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었다. 다시 어떻게 그 얼굴을 들어 남편을 보이랴. 정선은 정조에 대하여 일시 퍽 너그러운 생각을 품었던 일이 있다. 그것이 아마 시대사조라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다리를 자르고 여러 달 동안을 가만히 누워서 안으로 스스로 살펴보면 볼수록 제가 할 일은 죄였다. 남편을 둔 아내가 다른 사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양심이 허락하지를 아니하였다. 게다가 뱃속에 그 죄의 증거가 들어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자라는 것은 마치 정선의 죄를 벌하는 하느님의 뜻인 것 같았다. 하느님이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인 듯 하였다. 뱃속에 든 아이는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나오는 날은 정선의 파멸이 오는 날이 아니냐. 정선은 아무리 하여서라도 이 아이의 문제를 미리 꺼내어서 남편의 참뜻을 알려고 오래 두고 벼르던 입을 여러 번 열려 하였다. 그러나 번번이 늘 못하였다.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정선은 생각하였다. 여보시오? 하고 정선은 고개를 들었다. 왜? 하고 승도 무슨 생각에서 돌아왔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오? 하고 힘있게 말하였다. 그리고 승의 입에서 나올 말을 차마 들을 수 없다는 듯이 두 손으로 귀를 꽉 막고 승의 무릎에 이마를 비비고 울었다. 승은 죽은 듯이 한참이나 말도 없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벌써 다 아는 일이다. 승은 다만 아내의 배에 든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줄을 알 뿐더러 그것이 누구의 아이인 것을 증거 세우기 위하여 서울 있는 동안에 아내와의 동침을 피하였다. 그러하건만은 정선의 입에서 이 말을 들을 때에는 벼락을 맞은 듯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였다. 무릎 위에 엎드린 정선이가 제 아내인 것 같지 아니하고 무슨 지극히 더러운 물건인 것 같았다. 내가 정말 정선을 아내로 사랑하나? 이러한 의문까지도 일어났다. 승은 정선에 대한 제 감정을 한 번 더 분석해보고 재인식해보았다. 사랑인가? 하고 스스로 물으면 승의 양심은 서슴지 않고 그렇다라는 대답을 잘 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정선은 희생자다. 불쌍한 인생이다. 육체로는 병신이요. 사회적으로는 버려진 사람이다. 그뿐더러 그의 성격이나 가정의 교육이나 학교의 교육이 그를 굳센 한 개성을 만들기에는 합당치 아니하였다. 그는 혼자 제 운명을 개척해 갈 힘을 가지지 못하였다. 정선을 끝까지 보호해 갈 사람은 오직 승뿐이었다. 만일 승이 정선을 버린다면 정선은 그야말로 죽음의 길밖에 취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승은 생각한다. 수색서 벌써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승도 사람이여 젊은 사람이었다. 그의 마음은 늘 괴로웠다. 다만 그 괴로운 감정을 굳센 뜻의 힘으로 눌러온 것이었다. 그러다가 정선의 입으로 배에 든 아이가 숭의 씨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승은 거의 감정과 뜻의 혼란을 일으킬 만큼 괴로웠다. 승은 눈을 감았다. 넘치는 봄빛을 보았다. 흐리는 강물을 보았다. 산들을 보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서 몸에 격련을 일으켜 우는 정선을 보았다. 숨은 정선을 깨안았다. 힘껏 깨안고 정선의 입을 맞추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수색에서 다시 아내로 삼았어. 두 번째 혼인을 하였어. 당신의 배에 든 아이는 나와 혼이 나기 전에 든 아이오. 그리고 하느님이 내게로 보낸 아이오.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일생에 길러주고 사랑해줄 의무를 하나님께 받았어. 여보, 이로부터는 우리 둘이 서로 충실한 부부가 됩시다. 지나간 기억은 모두 저 강물에 띄워 보냅시다. 자, 일어나요. 남들이 보면 우습게 알겠소. 우리 일어나서 좀 더 삼뽑시다. 자, 자, 하고 정선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정선의 근육은 아주 힘이 빠진 것 같았다. 정선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았다. 다만 한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전신이 모두 눈물로 녹아나오는 것 같았다. 정선의 배에 든 아기는 놀기를 그쳤다. 어머니의 슬픔을 아는 듯 하였다. 하늘에서는 종다리의 울음이 들려왔다. 조리조리조리요. 조리조리조르르. 하고 종다리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저 종다리 듣소? 하고 숭은 정선을 안아 일으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츠 바지에와 숭의 저고리가 땅에 산란하게 놓여있었다. 살려울 동네의 밭가리가 끝난 뒤에는 여러 가지 큰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 큰일은 다 살려울이 건전하게 자라기 필요한 큰일이었다. 첫째 큰일은 유치원을 짓는 것이었다. 그 경비는 선의가 자담하였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유치원의 뜻이 철저하지 못하였다.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친다니 서당인가 하고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선의가 제 돈 가지고 동네 사람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데는 반대할 이유도 없었다. 유치원 기지는 동네와 숭의 집 사이에서 강변으로 향한 경사지였다. 이 땅도 선의가 제 돈을 내고 유산장에게서 샀다. 이 유산장이라는 이는 동네의 부자로 도무지 숭의 사업에 흥미를 아니 가질 뿐더러 도리어 동네 사람들을 버려준다고 하여 내심으로 불평을 품은 노인이었다. 동네의 협동조합이 생김으로부터 장리와 장변을 놓아먹지 못하는 것이 그의 불평의 원인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작년까지도 산장 영감집에 가서 백배 천배하고 양식이나 돈을 구워오려 하였으나 지금은 그리할 필요가 없기에 자연산장집에서 그들 발이 멀어졌다. 그리고 노상에서 만나더라도 예전같이 굽신굽신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 유산장에게는 큰 불평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유로 도무지 값가지 아니하는 땅, 밭도 안되고 돈도 안되는 산판을 좋은 값에 유치원짜리로 팔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고집하지도 못하였다. 그 고집보다도 이옥이 큰 것이었다. 이 터는 숭의 집보다도 더 위치가 높아서 강물은 물론이요 벌판과 기차 다니는 것이 잘 바라보였다. 유치원은 사간방이 돌파, 그 부속건물로 선의가 거쳐할 이간방 하나와 부엌과 변소와 욕실이었다. 그리고 백평쯤 되는 마당과 잔디판을 만들 경사지가 삼백평가량이나 있었다. 건축은 약 3주일 만에 피력이 되었다. 지붕을 양철로 볕이 비치면 먼 데서도 번쩍번쩍 하는 것이 보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이 대단히 좋다고 칭찬하였다. 선의는 숭에게 청하여 유치원에 낙성연의를 베풀기로 하였다. 동네에 있는 아이 있는 집에서 남자 한 사람, 부인 한 사람씩 만 4살 이상으로 보통학교에 못 가는 남녀 아동을 전부 초대하였다. 그리고 인절미와 갈비국과 나박김치로 모인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청한 사람들 중에는 아니온 사람도 있었다. 유산장은 물론 그 중에 하나다. 그 밖에도 노름권으로 유명한 이자라는 별명을 가진이며 나리라는 별명을 듣는 면소와 주제소에 잘 다니는 사람도 물론 오지 아니하였다. 이자라는 사람은 속에 맺힌 것은 없으나 무슨 일이든지 남이 하는 일이면 험구하기를 좋아하고 투전, 화투에는 닷새, 엿새, 연일 밤을 세우고 십리, 백리 어디든지 따라갈 성의를 가지면서 쓸데 있는 일은 도무지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도 안 닦고 세수도 별로 안이한다. 호라비가 되어도 장가도 들려고 안이하고 아들 삼형제의 등에 얹혀서 먹고 사는 우인이다. 그러나 이자에게는 쓸데도 없는 대신에 별로 득도 없다. 하지만 나리는 그와 달라서 말도 잘하고 얼굴도 깨끗하고 인사도 밝고 좀 안이 꼽지만은 이런 동네에서는 드물게 보는 신사 타입의 인물이다. 그는 중절모를 쓰고 물을 날았을 망정 양복도 한 벌 가진 우인이다. 이 때문에 그는 주사 또는 나리라는 존칭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이 나리는 그의 힘없이 반짝거리는 눈이 보이는 모양으로 도무지 재주가 많고 얕은 깨가 많은 사람이어서 농사도 안이하고 재산도 없건만은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속이는지 여편내에게 인조견 옷까지라도 입히는 기족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군이 숭의 찬성자가 안 될 것은 물론이다. 아마 이자가 숭과 선의의 헝구를 실세 없이 탕탕하는 모양으로 나리는 속으로 실세 없이 무슨 흉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유치원 개원일에는 아이들이 열두어 놨다. 아침 9시라고 시간을 정하였으나 9시라는 것을 알시게도 아이들의 집에는 없으려니와 또 시간을 지키자는 생각도 아이들의 어버이의 머리에는 없었다. 그래서 출석하는 시간이 일정하기는 어려웠다. 그 시간은 아이들이 밥을 다 먹고 난 때일 수밖에 없었다. 첫날에는 선의는 목욕탕에서 물을 끓여넣고 아이들 목욕을 시켰다. 그 몸의 때. 그것은 작년 여름 물장난할 때 묻힌 때를 계속한 때였다. 사내들은 대개는 머리를 깎아서 그렇지도 않지만은 계집애들의 머리에는 한두 애를 빼고는 머리에 이가 끓었다. 긴머리를 들면 석회가 하얗게 붙어 있었다. 선의는 처음 벼대는 전신과 머리에 비누칠을 하여서 깨끗이 씻었으나 무릎, 팔꿈치 같은데 붙은 때는 거진 각질로 변하여 무엇으로 긁어버리기 전에는 쉽게 씻어지지를 아니하였다. 게다가 아이들은 물에서 철벅거리고 장난하기는 좋아하지만은 때를 씻기는 싫어하였고 더구나 머리를 씻길 때에는 싫다고 때를 쓸 뿐더러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기나 하면 의아하고 울고 발버둥을 쳤다. 그래서 선의는 남은 아이들을 얼추 씻기어 목욕을 싫어하는 생각이 나지 않기를 주의하였다. 그렇게 씻는 것도 열두어 나이를 씻고 나니 선의는 전신이 땀에 뜨고 팔목에 차게 바람이 일 지경이었다. 선의는 마지막 애를 옷을 입히고 나서 굴적같이 된 목욕물을 보았다. 수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이들을 더러운 물에 씻긴 것이 애처로웠다. 아이들은 목욕으로 얼굴이 빨갛게 되어가지고 뒤에 온 다른 아이들 보고 우리는 목강했단다 야! 하고 자랑들을 하였다. 선의는 악기가 없는 것을 걱정하여 정선과 의논하고 정선의 피아노를 가져오기로 하였다. 그리고 학교에 다닐 때 보육과에서 하는 것을 본 대로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치고 장난도 가르쳤다. 선의는 있는 정선과 있는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힘을 썼다. 선의는 아이들을 날마다 접하는 동안에 교육 방침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였다. 그 교육 방침은 아이들의 결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었다. 선의가 발견한 살려올 아이들의 결점은 이런 것이었다. 1.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생각이 부족한 것 2. 시간관념, 기타 질서의 관념이 없는 것 3. 어른의 말에 복종하는 관념이 부족한 것 즉, 권위를 두려워 하는 생각이 부족한 것 4. 단체 생활에 훈련이 전혀 없어 아이들이 심히 개인적 이기적인 것 5. 대개로 보아서 재주가 없고 6. 몸의 발육이 좋지 못한 것 등이었다. 선의는 이러한 결점을 제 힘으로 교정해 보겠다는 생각을 내었다. 10. 열흘이 못하여 모이는 아이가 20명이나 되었다. 10. 아이들이 이렇게 느는 까닭은 아이들끼리 서로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10. 선의가 아이들에게 콩죽 점심을 준다는 것과 10. 집에서 말썽 부리던 아이 녀석들을 집어치우는 것이 좋은 것이 10. 아울은 것이었다. 10. 날마다 이를 닦고 세수를 하는 것이라든지 11. 코를 주먹으로 씻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든지 11. 행렬을 지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11. 싸움이 준 것이라든지 11. 선의는 제 노력의 효과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 기뻤다. 11. 몸이 곤하지만은 선의는 비로소 쓸데 있는 일을 한다는 쾌미를 보았다. 12. 그 뿐 아니라 이 바쁘고 피곤한 것으로 12. 가끔 일어나는 청춘의 괴로움을 잊은 것도 기뻤다. 12. 그러나 선의의 이 봉사의 생활에도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13. 커다란 집에 혼자 밤에 있노라면 가슴속에는 청춘의 괴로움이 일어났다. 14. 특별히 숭에 대한 애무의 정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불길이 일어나는 듯 하였다. 14. 선의는 숭을 대하면 정신이 꿈속에 드는 듯 하였다. 15. 가슴이 울렁거렸다. 15. 이것은 선의가 일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16. 선의는 일기에 이러한 글을 적었다. 17. 임 찾아가는 길에는 땀이 흐르네. 17. 등과 이마에 야속히도 땀이 흐르네. 18. 임과 마주 앉으면 고개 숙이고 18. 이마에 땀만 씻었네. 19. 말은 못하고 못나게도 아 땀만 씻었네. 19. 땀만 씻다가 갑니다 하고 일어나 왔네. 20. 또 이런 것도 썼다. 21. 그대 배웠고 무슨 말 하던고 한 말 없습니다. 21. 갑니다 하고 어엿이 나오다가 되돌아서서 한 말씀만 더 할까 하다가 못하였습니다. 22.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그러나 못하였습니다. 22. 또 이런 것도 있었다. 23. 임은 바다 저편에 섰네. 24. 건너가지 못할 바다. 24. 임은 하늘 저 위에 있네. 25. 오르지 못할 하늘. 25. 아 안 볼 임을 배웠어라. 26. 아 네 임이요. 26. 또 선의는 혼자 등불 밑에 앉아서 숨을 생각하면서 영문으로 이러한 편지도 썼다. 27. 사랑하는 어떤 이요. 27.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 나 혼자 있노라면 그 어떤 이가 내 가슴 속에 걸어 들어옵니다. 28. 들어와서는 내 가슴을 꽉 채웁니다. 29. 마치 그이가 문 밖에 서서 창틈으로 엿보시다가 내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29. 어디를 가나 그 어떤 이는 나를 따르십니다. 30. 나는 그 어떤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다 하고 싶습니다. 30.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줄을 나는 잘 압니다. 31. 나는 그 어떤 이의 발에 엎드려 실컷 입을 맞추고 싶습니다. 31. 그러나 내 위에서 내 뒤에서 어떤 소리가 안 된다 하고 나를 막습니다. 32. 때때로 이러한 뜨거운 욕심이 일어납니다. 32. 그 어떤 이를 내 품에 꽉 안고 아무도 내 그이를 안 뜬지 그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도무지 간섭하지 못할 자유의 세계로 달아나고 싶다고 아 실로 내 가슴 속에 싸고 쌓아둔 말씀을 그에게 한번 토설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33. 그러나 오 그것은 안 됩니다. 34. 이것은 영문 본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선희가 어떻게 숭을 사랑하는지를 알 것이다. 35. 그러나 선희는 비록 차중에서는 치한 김에 또 기생인 것을 빙자하고 한번 숭에게 매달려 입을 맞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러한 말이나 뜻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맹소하였다. 36. 이 까닭의 선희는 이웃에 있으면서도 일이 있기 전에는 숭의 집을 찾지 아니하였고 찾더라도 숭이 집에 있을 때를 피하였다. 37. 그러면서도 숭이 집에 있기를 바라는 선희의 정은 애처로웠다. 38. 숭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정은 간절하였다. 39. 이 모순된 감정은 선희를 볶았다. 40. 여름도 거의 다 지나간 8월 어느 날. 이날은 말복의 마지막 더위라고 할 만한 무더운 날이었다. 40. 낮에는 여러 번 우리의 번개를 함께한 소나기가 지나갔건만은 밤이 되어서는 도로 무더워졌다. 40. 유치원 아이들도 다 돌아간 뒤에는 이 애 딴 유치원에는 사람 기척도 없었다. 40. 선희는 저녁을 먹어치우고는 불도 켜놓지 않고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41. 이 곡조 저 곡조 생각나는 대로 쳤다. 쳐야 들어줄 사람도 없는 곡조를. 41. 사람을 두라는 것도 아니두고 선희는 하면 철저하게 한다고 하여 밥 짓는 것, 빨래하는 것, 방 치우고 마당 치우는 것, 아울러 다 제 손으로 하였다. 42. 그리고 잘 때에만 젊은 여자가 혼자 자는 것이 도리어 의심거리가 될까 하여 6월 1을 불러다가 같이 잤다. 43. 선희는 피아노를 치는 것도 지쳐서 부채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44. 비에 부른 달래 물이 소리를 하며 흘러내려가는 것이 들렸다. 44. 달래 바리톤 사이로 맹꽁이 테너와 먼 산의 두견조에 애끓는 알토도 들려오고 보기와 풀벌레들의 각가지 소프라노도 들려왔다. 45. 음산한 바람결이 한번 휘돌면 굵은 빗방울이 콩알 모양으로 뚝뚝 떨어졌다. 45. 하늘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날아 달아났다. 46. 땅 위에는 비록 바람이 많지 아니하더라도 하늘로 올라가면 바람이 센 모양이었다. 47. 그뿐더러 검은 구름층이 간혹 터질 때면 밑에 구름은 서쪽으로 서쪽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 위층 구름은 북으로 북으로 흘러가고 또 잠깐만 지나면 구름의 방향이 바뀌었다. 47. 하늘은 마치 뜻을 정치 못한 애인의 마음인 듯 하였다. 48. 게다가 이따금 어슴프레한 달빛이 흐르는 것은 선의의 마음을 한없이 어지럽게 하였다. 49. 갑자기 천지가 해명하여지고 멀리 남섬에서 줄 번개가 이뤄 마음심 자초를 한없이 그리며 동으로부터 서로 성급하게 달아난다. 49. 그것은 하늘의 네온사인이여 번개의 사랑의 암호와 같았다. 50. 이 우레소리도 아니 들리는 소리 없는 번개는 선의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산란하게 하였다. 51. 마치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소리와 빛과 움직임은 무슨 큰 괴로운 뜻을 표현하려는 큰 사람의 번민과 같았다. 51.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뜻이 통하지 못하여 구름의 방향과 속력을 고치고 번개의 핵과 길이를 고치는 것 같았다. 52. 그대로 뜻이 통치 못함에 혹은 번개도 침묵해버리고 혹은 굵은 빗방울도 뿌렸다. 53. 그것은 애타는 큰 사람의 눈물인가. 선의는 이러한 속에 혼자 서서 슬퍼하였다. 54. 선의의 숭에 대한 애모는 갈수록 더욱 깊어갔다. 가슴에 감추고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55. 못 볼 임을 보았네 하는 것이 선의의 괴로움의 전체였다. 56. 이 사랑은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영원히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57. 선의는 북으로 숭의 집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57. 반쯤 등성이에 가렸으나 건넌방에 불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다. 57. 그 건넌방에서는 숭의가 책을 보거나 사업 설계를 하거나 협동조합 기타 공동사업에 문부를 꾸미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58. 그의 가슴 속에 선의의 그림자가 있을까. 59. 선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59. 돌과 같이 굽고 얼음과 같이 찬듯한 가슴 속에 선의의 그림자가 있을 것 같지 아니하였다. 60. 아니 못 볼 임을 배웠네 하고 선의는 몸을 돌이켜 숭의 집 아닌 방향을 돌아보았다. 61. 구름은 여전히 방향을 잃고 흐르고 남선 번개는 애타는 네온사인으로 알아주는 이 없는 암호를 그렸다가는 지워버리고 그렸다가는 지워버렸다. 61. 아 애타는 번개여 끝없는 괴로움의 암호여 알아줄 리도 없는 암호를 썼다는 지우고 썼다는 지우네 아 임 그리는 내 맘과도 같아라. 62. 이렇게 중얼거려 보아도 시원치 아니하였다. 63. 선의는 금시에라도 숭의기로 달려가서 그 가슴에 메어 달리고 싶었다. 63. 그래서 그 끝이야 어찌 되든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싶었다. 64. 그러나 선의는 그의 습관대로 you should not do that 못한다 하는 종아리 채로 마음의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후려갈겼다. 64. 선의는 살려울 온 뒤로 몇 번이나 이 종아리를 때렸던 거. 65. 이렇게 때리는 종아리의 상처로 전신의 피가 다 흘러내려도 돋는 사랑의 싹은 끊어버릴 길이 없었다. 65. 가는 정을 어찌하리 돋는 사랑을 죽이는 것으로 인생의 길을 삼자. 66. 하고 선의는 걸음을 빨리 걸으며 혼란한 구름의 길과 썼다가 지워버리는 번개 암호를 바라보았다. 66. 유월이가 왜 안 올까? 선의는 제가 그렇게 많은 남자의 희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남긴 것을 스스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66. 여자의 사랑은 아무 남자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오. 반드시 어떤 특별한 남자에게만 가는 것인가 하였다. 67. 다른 남자들을 대할 때에는 늘 냉정할 수가 있었다. 67. 혹 얼마쯤 마음이 끌리는 남자가 그동안에도 없지는 아니하였지만 언제나 누르면 눌러지고 참으면 참아졌다. 68. 그러나 숨을 대할 때에는 마음과 몸을 온통 흔들어 놓는 것만 같아서 69. 마치 배를 탄 사람이 배와 함께 안이 흔들릴 수 없는 모양으로 도저히 스스로 제 몸과 맘의 안정을 줄 길이 없었다. 69. 내 사랑은 임을 위해 있었네. 임을 못 본 채 없는 듯하더니 임을 베오메 전신을 태우네. 69. 그것이 마치 보미오메 안이 피지 못하는 꽃과도 같아라. 하는 것과 같았다. 69. 그렇다 하면 조물의 아키로다. 하필 못 사랑하는 임을 사랑하게 지은 거. 70. 이러한 것과도 같았다. 70. 이때 유월이가 뛰어왔다. 71. 선생님이 어서 오시라고요. 하고 유월이 시근거렸다. 71. 왜? 왜? 누가 날 오래? 하고 선희는 괴로운 꿈에서 깨어났다. 71. 우리 댁 선생님이요. 아주머니께서 배가 아프시다고. 72. 하고 유월은 영감 마님이니 마님이니 하는 말을 버린 것이 한끗 기쁘면서도 한끗 어색해함을 아직 버리지 못한다. 72. 더구나 어려서부터 상전으로 섬기는 정선을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큰 죄나 범하는 것 같았다. 73. 아주머니가 배가 아프시다고? 네. 아까 저녁 잡수실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아주 대단하셔요. 74. 하고 유월. 지금 이름은 울순은 말을 하면서도 염려되는 듯이 연해 집을 바라보았다. 75. 선희는 문들을 닫고 우산을 들고 또 약이랑 주사약이랑 든 가방을 들고 아주 의사 모양으로 울순을 따라 숭의 집으로 갔다. 75. 이러한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건만도 숭의 집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울렁거렸다. 75. 울순을 따라왔던 강아지가 앞서서 돌아와 가지고는 콩콩 찢었다. 76. 숭은 마루 끝에 나서서 어두운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77. 등으로 불빛을 받고 선 숭의 모양은 선희가 보기에 마치 동상과 같았다. 77. 정선희가 배가 아파요? 하고 선희는 침착하기를 힘쓰면서 묻고 숭의 힘있는 팔을 스치며 마루로 올라섰다. 77. 대단히 아픈 모양인데요. 77. 하고 숭은 선희를 앞세우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77. 선희 왔어요? 하고 보기장 속에 누운 정선희가 선희를 보고 반갑게 말한다. 78. 음 배가 아파? 하고 선희는 보기장 곁에 꿇어 앉은 자세로 정선을 들여다보았다. 78.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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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하고 정선은 마치 선희의 말에 대답도 하기 전에 진통이 왔다. 79. 정선은 낯을 찌푸리고 안간힘을 썼다. 79. 그것이 1분도 못 계속하건만은 정선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돋았다. 79. 아이고 아파. 이럴 어째? 하고 진통이 지나간 뒤에 정선은 슬픈듯이 선희의 손을 잡았다. 79. 기쁨을 낳는 아픔이 아니냐? 참어. 그것이 어머니 의무 아냐? 하고 선희는 위로하였다. 79. 그러나 말 끝에 곧 후회하였다. 정선은 과연 기쁨을 낳는 것일까? 저주를 낳는 것이 아닐까? 하였다. 80. 그런 생각을 하니 정선이가 불쌍하였다. 80. 정선의 진통은 밤이 깊어갈수록 차차 도수가 작고 아픔도 더하였다. 80. 정선은 모기장을 다 잡아당겨 걷어버리고 홑잎을 차 내버리고 몸이 나오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80. 더욱 괴로워하는 소리를 질렀다. 그가 잠이 들어도 드러내지 아니하던 끊어진 다리를 막 내어놓고 몸을 비틀었다. 80. 선희는 이러한 광경을 처음 보았다. 의사를 불러오지요? 하고 선희는 숭에게 말하였다. 80. 의사? 싫어! 싫어! 하고 정선은 몸부림을 하였다. 80. 그는 끊어진 다리를 보이기도 원치 아니할 뿐더러 자랑할 수 없는 아이를 낳으면서 의사요, 조산부요 할 염치도 없었다. 81. 의사 부르면 난 죽어요! 하고 정선은 야단을 하였다. 81. 또 진통이 왔다. 정선은 선희의 손을 꽉 붙들고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81. 선희도 덩달아서 손과 전신에 힘을 주었다. 81. 정선의 진통이 지나가고 이마와 전신에 땀이 흐를 때에는 선희의 이마와 전신에도 땀이 흘렀다. 81. 선희! 하고 진통이 지나간 틈에 정선은 선희의 손을 끌어다가 제 가슴에 놓으며 정답게 말하였다. 81. 난 죽어! 하고 정선은 울었다. 81.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네. 어느 어머니나 아이 낳을 때에는 그렇지. 81. 그러길래 낳는 아픔이라고 하네. 이제 한두 시간만 지나면 아이가 낳을걸? 81. 아이만 낳으면 씻은 듯 부신 듯 일하는데. 하고 선희는 위로를 하였다. 81. 이러한 때의 숭이가 들어오면 정선은 당신은 건넌방에 가서 주무셔요 하고 손을 회에 내져서 나가라는 뜻을 표하였다. 81. 그러면 숭은 말없이 돌아서 나갔다. 승은 정선의 수옥을 아는 것이다. 81. 남편의 자식 아닌 자식을 낳느라고 아파하는 아내의 마음을 숭은 알아주었다. 82. 숭도 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83. 숭은 건넌방에 가서 들어놓아도 보았다. 84. 그러나 안방에서 아이고구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는 기계적으로 벌떡 일어나서는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84. 아내가 끊어진 다리를 버둥거리며 애를 쓰는 양을 볼 때에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막혔다. 85. 들어오지 말아요 하는 아내의 울음 섞인 애원을 듣고는 숭은 견디지 못하는 듯이 마당으로 뛰어 내려갔다. 86. 밖에는 번개가 번쩍거리고 굵다란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음산한 바람이 구름을 날리고 있었다. 87. 천지가 모두 무슨 큰 아픔을 못 견디어 하는 것 같았다. 87. 밤은 깊어갔다. 우레소리가 들리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87. 정선의 진통은 더욱 심하여지는 모양이었다. 87. 정선은 선의의 두 손을 끊어져라 하고 비틀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88. 그러다가 진통이 지나간 뒤에는 정신을 잃은 듯이 눈을 감고 졸았다. 88. 선의는 이것이 책에서 본 자간이라는 무서운 병이 아닌가 하여 88. 정선의! 정선의! 하고 정선을 흔들어 깨웠다. 88.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다. 하는 생각을 선의는 하고 앉았다. 88. 정선의 생명이 어찌 될른고 그 생명이 아픔 때문에 너무 캥겨서 금시에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88. 선의! 용서해 줘! 응? 하고 어떤 한 굽이 진통 끝에 정선은 선의의 손을 제 가슴 위에 얹고 말하였다. 88. 용서가 무슨 용서야? 뭐 잘못한 것 있던가? 하고 선의는 정선의 이마에 땀을 씻었다. 88. 정선은 선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하다가는 아픈 것이 아주 끝나버리면 말을 끊었다. 89. 또 한 번 된 진통이 지나간 뒤에 정선은 기운 없이 눈을 뜨며 89. 선의! 날 용서해요. 내가 지금까지 선의를 미워했어. 90. 겉으로는 드러내지 아니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했어. 선의가. 90. 하고 정선은 선의를 안 하다가 선의의 귀에 대가 입을 대고 90. 선의가 허를 사랑하는 것이 미워서 나는 선의 속을 알아요. 90. 아닌가 미웠어. 90.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의밖에 이 세상에는 내 뜻을 말할 때가 없구려. 91. 하늘에나 땅에나 나무에도 돌에도 붙일 곳이 없는 내 아니여. 91. 내가 죽더라도 선의가 내 눈을 감기고 염도해 주어. 91. 나는 다른 사람의 손이 내 몸에 닿는 것이 싫어. 91. 손이 닿는 것은 커녕 눈이 내 몸을 보는 것도 싫어. 92. 선의만은 내 더러운 몸과 맘을 다 알아주고 만져주. 92. 응? 하고 정선은 또 눈물을 흘렸다. 93. 글쎄 왜 그런 소리를 해. 93. 하고 선의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억지로 누르면서. 94. 정선이 내가 살려올 있는 것이 정선이한테 고통이 되거든. 94. 내 여기서 떠날게. 95. 내가 정선이한테 고통을 주었다면 내가 잘못했수. 95. 나도 정선이 말마따나 나무에도 돌에도 붙일 데가 없는 사람이니깐. 95. 정선이 집을 믿고 여기와 사는 게지. 95. 내 떠나 죽게. 96. 하고 선의도 눈물을 씻었다. 96. 또 정선에게 진통이 왔다. 97. 이번 진통은 거의 3분이나 계속되는 것 같았다. 97. 밖에서는 우레와 빗소리가 유란이 들렸다. 97. 시계는 새로 3시. 97. 선이. 하고 정선이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97. 저 가방 속에 무슨 약이 있소? 하고 물었다. 98. 피투이 트린이라는 주사약 하고 애기 눈에 넣을 초사는 물하고 몸이랑 입이랑 씻길 기름하고 그런 게야. 99. 하고 선인은 가방을 열고 약들을 내어 보였다. 99. 나 그 주사해줘. 하고 정선은 팔을 내밀었다. 99. 안 돼. 좀 기다려 보고. 99. 아이고. 이거 못 살겠어. 99. 좀 더 참아. 어떻게 참아. 새벽이 되면 나을걸. 99. 아이고. 나는 못 참아. 나를 어떻게 죽여줘. 응? 99. 참 못 참겠으니 죽여줘요. 또 나 같은 년이 살면 뭘 해. 99. 글쎄 왜 그런 소릴 해. 좀 참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먹어야 된대. 99. 아이고. 아퍼. 아이고. 허리 끊어져. 내가 무슨 죄로 이럴까? 99. 죄가 무슨 죄야. 아담과 이비의 죄면 죄지. 99. 어린애가 나오기로 그것을 누가 길러? 내가 죽으면 누가 길러? 99. 원. 별소리가 다 많군. 99. 정선이가 죽거든 허선생이 안 길러? 99. 아니야. 아니야. 내가 죽으면 어린애도 안고 갈 테야. 99. 지옥으로 가든지 유황불 구덩이로 가든지 어린애는 안고 갈 테야. 99. 하고 정선은 깜빡 정신을 잃어버린다. 99. 정선이. 정선이. 하고 선희가 정선을 흔들어도 대답이 없다. 99. 정선이. 정선이. 부르는 사이에 숭이가 뛰어 건너왔다. 99. 선희는 정선의 말을 생각하여 혼리 불러 정선의 몸을 가려주었다. 99. 앞만 해도 의사를 불러와야 할 것 같습니다. 99. 하고 선희가 숭에게 자리를 비키면서 말한다. 99. 의사를 제가 싫다니까 부르기도 어렵구만요. 99. 또 부른데야 산부인과 전문하는 이는 물론 없고. 99. 하고 숭은 민망한 듯이 이마에 손을 대며 정선을 들여다본다. 99. 정선은 마치 장난꾼 아이가 몸이 곤해서 세상 모르고 자는 모양으로 99. 사지를 아무렇게나 내던지고 입으로는 침을 흘리며 코를 골고 있다. 99.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마침내 정선에게서 모든 절제력을 뺏어버린 것이었다. 99. 산모가 이렇게 자는 것이 좋지 않다는데. 하고 선희는 정선의 맥을 짚어본다. 99. 선희가 보기에는 맥이 약한 것만 같았다. 99. 그래도 의사가 와야지 어떻게 해요? 99. 어찌 될지 압니까? 겁이 납니다. 99. 하고 선희는 애원하는 듯이 숭의 낯을 바라보았다. 99. 아니야 싫어. 의사 싫어. 하고 정선은 장꼬대 모양으로 중얼거렸다. 99. 의사가 와야 얼른 아이를 낳지. 하고 선희는 떼쓰는 딸을 책망하는 모양으로 짜증을 내는 듯이 말하였다. 99. 싫어. 나 죽는 거 보기 싫거든. 다들 가요. 어머니가 저기 오셨는데. 99. 같이 가자고. 나 옷 입고 어린애 데리고 같이 가자고. 어머니 나하고 같이 가요. 어머니 계신데 같이 가요. 99. 하고 정선은 반은 정신이 있는 듯 반은 없는 듯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99. 그 말 끝에 또 진통이 돌아와서 정선은 낯을 찡그리고 몸을 비틀고 눈을 떴다. 99. 승과 선희는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더구나 어린애를 데리고 간다는 말이 승에게 비상한 쇼크를 주었다. 99. 여보. 하고 정선은 승의 손을 찾았다. 승은 얼른 정선에게 제 손을 주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선은 승의 손을 쥐고 떨었다. 100. 승은 말이 없었다. 정선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알아주세요. 100. 당신 같은 좋은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하고 용서 못할 죄를 지은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100. 나는 차마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당신 앞에서 살 면목이 없어요. 100. 나는 내 죄의 결과를 뱃속에 넣은 채로 나는 가요. 100. 정선아.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한다. 마음 놓고 죽어라. 그래주세요. 하고 소리를 내어 느껴가며 울었다. 100. 왜 그런 생각을 하오. 나는 당신을 용서한지가 오래요. 100. 그런 생각 말고 상심도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하고 승의 말이 다 끝나기 전에 100. 정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100. 아냐요. 아냐요. 날 용서 아니하셔요. 100. 날 불쌍히는 여기시겠지. 당신이 마음이 착하시니깐 불쌍한 계집애라고는 생각하시겠지. 100. 그렇지만은 용서는 아니하셔요. 나를 참으로 사랑하지는 아니하셔요. 100. 당신이 의지가 굳으시니깐 일생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모양으로 꾸며 가실 줄은 믿어요. 100. 그렇지만 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는 없어요. 100. 하고 고개를 베개에 비볐다. 100. 정선은 스스로 제 잘못과 또 제가 이제는 하나도 취할 것이 없는 여자인 것을 깨달았을 뿐더러 100. 지금까지 기생년이라고 속으로 천대하던 선의가 도리어 살려올 온 뒤에는 존경할 만한 여자가 되고 사업가가 된 것을 생각하면은 일종의 시기가 생기는 동시에 제 몸에 가엾음이 더욱 눈 띄어지는 것이었다. 100. 숭은 아무 말이 없었다. 정선의 말은 숭의 마음을 개뚤어 본 말이어서 그 말을 부인할 아무 재료가 없는 것이었다. 100. 가만히 제 속에 물어보아도 정선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일생을 힘 있는 데까지 위로해 주겠다는 생각은 있으나 참으로 사랑의 정이 가지는 아니하였다. 100. 가게 하려고 힘을 쓰면서 일생을 살아가자는 것이 숭의 속이었다. 100. 그리고 할 일이 많으니 사랑이라든지 정이라든지를 잊어버리자는 것이었다. 100. 이것이 숭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었다. 100. 그것이 폭풍을 알벤 하늘 한 구석의 구름장이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100. 진통은 정선의 의식과 말을 중단하였다. 100. 그러나 곁에서 보기에 정선의 마음 속에는 슬픔과 무서움과 절망과의 혼란한 감정이 끓는 것 같았다. 100.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에게 이렇게 비참한 고통도 있을 수 있을까 하리만큼 정선은 고통하였다. 100. 정선의 얼굴의 표정, 몸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다 마치 고통이란 것을 표현하는 참혹한 무용인 것 같았다. 100. 정선은 선의의 손을 잡고 100. 선의, 나는 이 세상에서 용서해 줄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해 줄 테야. 100. 누가 내게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 있더라도 다 용서해 줄 테야. 100. 그 대신 내가 지은 죄를 누가 다 용서해 주마 하느니가 있으면 좋겠어. 100. 아버지한테도 죄를 지은 년이오. 남편한테도 죄를 지은 년이오. 또 동무들한테도 죄를 지은 년이오. 100. 뱃속에 있는 생명한테도 죄를 지은 년이 아니오. 내가? 100. 그런데 내가 세상에 와서 스물세 해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오. 세상 위에서 한 일이 무엇이오. 여러 사람들한테 필만 끼치고 신세만 졌지. 한 일이 무엇이오. 100. 내가 이제 하느님께 용서해 줍시사고, 빈다고 용서해 주실리 만무하지 않어? 100. 아이고구, 아이고, 또 아퍼. 언제나 이 아픔이 그치나. 100. 하고 또 정선이에게는 진통이 일어난다. 100. 선생님, 정선이를 다 용서한다고 해주셔요. 하고 선이는 정선이가 진통 끝에 의식을 잃고 조는 동안을 타서 승에게 말하였다. 100. 제가 퍽 기로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정신이 들거든. 다 용서하고, 정같이 사랑해 주마고 말씀해 주셔요. 100. 그러다가 죽어버린다면 그런 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무사히 아이를 낳고 일어나거든. 100. 선생님, 정선을 극진하게 사랑해 주셔요. 선생님은 그만하신 너그러운 인격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정선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100. 네? 하고 눈물을 흘려 느껴 울었다. 100. 승도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키고 눈을 꽉 감아 눈에 갠 눈물을 막아버리려 하였다. 100. 그 눈물은 방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100. 용서하지요. 사랑하지요. 하고 승은 정선의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서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정선의 입에 넣었다. 100. 정선은 무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삼켰다. 정선의 입술은 열병 앓는 사람 모양 같았다. 100. 날 용서하셔요.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린 정선은 승의 손에 매달렸다. 100. 승은 정선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정선이 다 용서했소. 남편의 사랑은 무한이오. 한참만 더 참으면 고통이 없어질 것이오 하였다. 100. 달기 울었다. 폭풍우도 어느덧 그쳤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깨트릴 뿐이었다. 100.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100. 당신 밖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도 없고 용서해줄 사람도 없으니 날 용서해주셔요. 100.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셔요. 내가 죽거든 나를 당신이 늘 돌봐줄 수 있는 곳에 묻어주셔요. 100. 그리고 조그만 돌비에다 허숭에 쳐 정선의 무덤이라고 새겨주셔요. 100. 그리고 그리고 선의하고 혼인해주셔요. 100. 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지금까지 흐르던 고통의 눈물, 원안의 눈물은 아니었다. 100.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 만족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었다. 100. 선의는 정선의 말에 눈이 아뜩아뜩해짐을 깨달았다. 100. 숭도 말이 없었다. 해가 솟았다. 그 구름, 그 폭풍은 어디로 갔는고. 100.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첫 가을날의 빛을 보였다. 100. 숭의 집에서는 으아으아하는 어린애 소리가 들렸다. 정선은 딸을 낳은 것이었다. 100.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 또 한 해가 지났다. 100. 살구꽃도 다 지고 4월 8일도 지낸 어느 날, 살려울 앞에는 자동차 한 채가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며 와 닿았다. 100. 그 자동차에서는 아주 시크하게 양장으로 차린 청년 하나가 회색 소프트 모자를 영국식으로 앞을 숙여 쓰고 팔에는 푸른빛 나는 스프링을 들고 물소 불로 손잡이를 한 단장을 들고 테못해 안경을 썼다. 100. 그리고 입에는 권련을 피어물었다. 운전수가 트렁크와 손가방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기타인 듯한 것을 내려놓고는 자동차 문을 닫고 차세를 받으려고 청년의 앞에 서서 기다린다. 100. 하고 청년은 매우 불쾌한 듯이 동네를 바라보며 일본 말로 중얼댄다. 타금과 악센트가 그리 잘하는 일본 말은 아니다. 가겠습니다. 차세 주세요. 하고 젊은 운전수는 참다 못하여 청구한다. 입구라? 하고 청년은 여전히 일본 말이다. 4원 80전입니다. 하고 운전수는 조선 말로 대답한다. 요네는 하지지 센? 다까이자 나이까? 4원 80전? 비싸. 비싸. 하고 청년은 더욱 불쾌한 듯이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타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운전수의 어성도 좀 높아진다. 난다이 곧나 보러 지도우샤가 이게 다 뭐야? 이런 거지같은 자동차를? 하고 청년은 단장으로 자동차의 옆구리를 한 번 찌르고 더욱 고느라 세이제이 고지센다요. 동경 같으면 잘해야 50전이야. 하고 눈을 부릅든다. 동경은 동경이요. 조선은 조선이지요. 값을 정해놓고는 다 타고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하고 운전수의 말도 점점 불공하게 된다. 난다? 난다도? 뭐 있지 또? 이땜이? 무엇이? 어째? 또 한 번 그런 소리 해봐. 하고 청년이 운전수의 어깨를 떠민다. 사람을 때릴 테요? 하고 운전수도 대들며 여기서 이럴 것 없으니 저 주제수로 갑시다. 하고 운전수는 청년의 팔을 꽉 붙든다. 청년은 두어 걸음 끌려가더니 이 팔 와! 하고 팔을 뿌리치고는 기운 없이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에도 넣지 아니한 지전 뭉텅이를 꺼내어 오원배기 한 장을 골라서 길바닥에 내어 던지며 돛대 있게 빠카야로 가져가거라 망할 자식 하고 입에 물었던 권련을 침과 아울러 손도 대지 아니하고 퇴 뱉어버린다. 운전수는 말없이 돈을 집어넣고 운전수 대에 올라앉아서 차를 돌려놓고는 고개를 내밀고 이건 왜 이 모양이야? 돈도 몇 푼 없는 것이 되지 못하게 시리 구구로 집색이나 삼고 있어? 네 이미 애비는 무명 것도 없어서 못 입는데 되지 못하게 하이칼러나 하면 되는 줄 아니? 하고 차를 스타트해가지고 슬근슬근 달아나며 욕설을 퍼붓는다. 받을 돈 받아놓고 차 떠내놓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었다. 이러는 동안에 동네 아이들이 자동차 구경 겸 하이칼러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산장 내 정근이야 하고 아이들은 수근거렸다. 정근은 이 동네 부자라는 유산장의 아들로 동경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이들 중에는 정근이라는 청년을 보고 반가운 빛을 보이는 이는 드물었다. 그들은 부모가 유산장을 원망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까닭이었다. 또 그들은 산장 내 정근이가 일본 가서 공부한다 하고 돈만 없이 한다고 산장이 화를 낸다는 말을 들었다. 산장 내가 작년부터는 협동조합 때문에 장리도 잘 안이 되고 빚을 줄 곳도 줄어서 논을 두 자리나 팔아서 정근의 학비를 주었다는 소리를 부모들이 고소한 듯이 말하는 말을 들은 것도 기억한다. 그래서 그들은 잘도 차렸네 하이칼러다 이러한 흥미밖에는 정근에 대해서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것 좀 들고 가 하고 정근은 아이들 중에 큰 애를 단장 끝으로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가리킴 받지 아니한 아이들은 저희도 그 대접을 받을까 두려워 뒤로 물러서고 가리킴을 받은 아이는 마치 기계적인 것 같이 그 명령을 복종하였다. 큰 아이들이 정근의 짐을 들고 앞설 때에야 도망하려던 아이들이 다시 뒤를 따라섰다. 정근은 다시 담배 한 대를 피어물고 단장을 두르면서 살려올 동네로 향하였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 하나가 지게를 쥐고 나오다가 정근을 보고 반가운 빛을 보이며 아이들이 들고 꼬부랑깽 하는 것을 받아 제 지게에 짊었다. 지금 차에서 내리는 길인가? 하고 지게를 쥔 사람은 정근에게 물었다. 내가 오는 줄 알고도 아무도 안 나온단 말이요? 다들 죽었단 말이요? 하고 정근은 화를 내었다. 어디 자네가 오는 줄 알았나? 형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하고 이 가난한 아저씨는 먼 천 조카의 짐을 지고 일어선다. 내가 집으로 전보를 했는데 동네에서들 몰라? 하고 아저씨에 대한 조카의 어성은 매우 불공하였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도 까닭이 없지는 아니하였다. 3년 전으로 말하면 제가 평양만 가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에 돌아오더라도 전보 한 장만 치면 온 동네가 끌어 나왔던 것이다. 그러하던 것이 3년을 지난 오늘에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 나온다는 것은 창상지변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아저씨는 말없이 짐을 지고 길을 걸었다. 아이들 중에 먼저 뛰어들어가서 보고한 사람이 있어서 산장 내 집 식구들이 마주 나왔다. 산장 내 머슴 사는 미력이라는 사람이 다른박질 쳐서 앞서 나와서 보통학교 아이 모양으로 정근을 보고 허리를 굽혔다. 이 자식 인제 나와? 하고 정근은 인사하는 미력이의 등을 단장으로 후려갈겼다. 미력은 영문도 모르고 아프단 말도 못하고 아저씨의 짐을 받아줬다. 지게를 치니 매맞은 등이 몹시 아팠다. 정근은 반가워하는 가족들을 보고 모자도 벗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안 계시요? 하고 집에 돌아온 정근이는 병든 어머니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사랑에 계신 게지. 나가 배려무나. 하고 어머니도 낯을 찡그렸다. 내가 오늘 온다고 전보를 놓았는데 그래 아무도 안 나온단 말이요? 하고 정근은 아버지는 찾으려고도 아니하고 문지방에 걸터 앉으며 소리를 질렀다. 전보가 왔는지 무엇이 왔는지 아냐? 하고 어머니는 요새 아버지가 무슨 말씀은 하신다던 아내는 진지잡수로도 안 들어오신단다. 이놈의 세상이 망할 놈의 세상이 되었다고. 동네 놈들이나 일간 놈들이나 도무지 발길도 아니한다고. 그 허숭이 녀석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부터는 협동조합인가 무엇인가 만들어가지고 모두들 장리를 내어먹나 빚을 얻었으나. 그런 뒤부터는 우리 집에는 그림자도 얼씨 낳는단다. 그 연놈들의 뼈가 뒤집덕으로 굵었다고. 말 말아. 그래서 아버지는 화병이 나셔서 도무지 집안사람 보고도 말이 없으시단다. 하고 한탄하였다. 정근이가 안방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을 적에 부엌 앞에는 정근의 아내가 어느새 새옷을 입고 너덧살 먹은 아이 녀석 하나를 머리를 만져주면서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가서 아버지 그러고 불러? 하고 훈수를 하여준다. 아이 녀석은 흙과 때 묻은 손가락을 빨고 커다란 눈으로 정근을 힐끔힐끗 보면서 싫다고 몸을 흔든다. 그래도 아내는 자식을 통하여 남편의 자기에 대한 주먹을 끌어볼 양으로 어서 가 그래. 하고 아이 녀석의 옆구리를 지르며 너의 아버지야. 가서 아버지하고 좀 매달려. 하고 소곤거린다. 아내는 정근이보다 늙었다. 그리고 무슨 속병이나 있는지 혈색이 좋지 못하다. 청춘의 남편이 그리워서 그러하기도 하겠지만은 이 집 가풍이 여자는 찬밥과 된장밖에 못 얻어먹고 병이 들어도 우연하나 보이지 않는 까닭도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병이 들어도 약 한 첩을 얻어먹기가 어렵거든. 하물며 며느리랴. 시어머니가 병이 나아낸 수. 자기름이 병이 일어나고